numa 건가 현란더라 여기 보면 진짜 나 가이브 aire 뭐야? 혹시 앞치마 있어? 아 이건 안 뜯어야 한 것도 웃어! 콜라 이거야? 너 뭔데? 나 갈비 갈비에서 두 개 나 비유를 사 난..나는 이거 아 이거 누르게 해 너 어떻게 해서 못 먹어? 이거야 나 닦고 있었어 내가 닦고 있었어 네 아침 와주세요 오늘 밥이 닦고 있었어 이거 찍으면 해야 되겠는데? 그니까 이거 찍으면 해야 되겠는데? 3분에 38초 결제하자 22,000원이네 자 하나씩 들고 가세요 가자 아 전화지 이런 거 안 봤는데? 사람 이름으로 가면 안 돼? 네 네 아니면 앉을 자리 지금부터 3점에 놔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긴 여긴 너를 따라 하겠소 에이 가운데 왔네 가운데 지요 이따가 뭐냐 사람이로 말고 다른 건 지도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어디로 가잉? 막다린게 아니냐? 맞아? 끝? 아 끝났네 별거 없네 응 가자 그래 갑작 설레 선배님 일단 외곽 한바퀴 돌면서 이쪽 아이고 어디야 돌아 야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마지막 거는 따로 해보자 그래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거는 그냥 이따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맞아? 막혔어? 아니야 우리 잠깐만 우리 우리 길 잃었어 야 막다른 길이야? 아 막다른 길이야 아 거기야 거기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가보자 아니네 여기도 막혔네 막힌 길이야? 응 아 이쪽인데? 저 아까 전에 그 뭐야 여기 못 본 곳인데 못 본 곳인데 하하하하 아 지도 안 뽑으면 더 아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보자 난 넌 날까 훅 훅 여기서부터 갈림길인가 뭐야 뭐야 나 정면 간다 일단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애들이랑 완전히 떨어진 상태고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중간에 합류하게 되네 어 뭐야 어 뭐야 여기있어 안녕 넌 왜 이러고 있어 안녕 이거 맞아? 넌 왜 이러고 있어 런 나 저기 다 나오고 왔단 말이야 야 돌겠네 샤 다 너 뛸거야 야 야 야 저거 맞는거 같긴 한데 멀어졌네 야 다녀 오 오 안녕 어디있어 야 야 우섬이 저쪽으로 왔어 넌 날아왔단 말이야 넌 날아왔단 말이야 아 뭐야 막혔잖아 막혔어 막혔어 어 저기 길이 없는데 저기로 가는건가 길이 없다고 아 아까 이쪽으로 왔으니까 일로 가보겠습니다 어? 어? 막혔는데 새로운 길을 찾았으시고 아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ㅋㅋㅋㅋㅋㅋ 어딘거야 어이 название 아 아 꼴찌야 끝 끝 파이팅 파이팅 다들 이거 뭐 하는 거냐 우리? 네 분이 한 팀인 거고 세 분이 한 팀이시고 팀끼리 같이 이동하는 협동 미션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버튼 누르고 입장할게요 가자 빨리 가 어 뭐야 미루야 어디야 여기야 6백만 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맞아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걸 부리는 거야 빨리 가요 아니 이거 빠져나가는 거네 아 빠져나가는 거야? 어이씨 이거 아니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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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대다 뭐야 뭐야 거기 좀만 야 재근아 잘 넣어봐 야 가운데로 안 던져져 아 야 하나만 놓인다 가운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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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아 이거 어 야 이거 올라가는 거야 뭐야 올라가 안 보여 살려줘 야 야 일로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릎 아파 아 아 아 아 아 몸통 박치기 야 야 빨리 가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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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ltego 불이 켜지는 버튼 버튼 올라오는 거 빨리 잘 잡아 빨리 잘 잡아 여기! 여기! 뭐야? 뭐지 몰라? 아...둘이서! 둘이서 둘이서 둘이서! 둘이서! 오이! 고우! 여기어δ 여기어하루 다같아 야야야야, 끄지 말고 아 따가워 올라가,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 땅으로 섬 되네 뒤로 가서 해, 이거 진짜 야, 그냥 올라갈래 이거 뭐야 아 고고고고 야,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꼬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미아, 이 정도일 아 아 아 어 어 야 이거 유격훈련이냐 이게 야 이거 이리 와도 되는데 나도 손으로 와도 돼 야 개 힘들어 시속 40에서 50킬로래 미쳤다 좀 무섭겠는데 어떤 코스를 하시겠어요? 뒷벌 뒷벌 좁은 뭐고 버린거에요? 큰 거 아니에요 안전벨트 매고 안전벨트 매고 타는게 좁은데 긴 코스 짧은 코스 나눠져서 좁은 이쪽으로 가는거에요 야 갬아 안녕 안녕 누가 이거 입고 있는데 누가 물있고 안전벨트를 차에다 좀 실어붙고 네 물 익사진 않죠 뭐 익사야 익사야 머리부터 야 머리부터 누가 이러고 들어그냐 나 forex2 겨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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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ir아 나 이따 가고 야! 나 이겨! 이겨! 야! 이겨봐! 다리 꼬였어! 동일이 머리 맞춰줘 toes 또 뭐지? 이런 거? 저런 애들이 다음 헤어지는 등장 평소에 이겨버린 고민 다른 단저들은 나는 한국에enteen 가게라 아베 그래서 장면은 여기서 빵 하나 썼었어 여기 비싼데 맛있어 웨이팅이 있는 건가? 웨이팅 있어 웨이팅 있어 귤이 많네 역시 제주도라서 와 와 뭐야 지금 여기있다! 와 이게 뭐라고? 이건 줄 짜야? 모르겠어 뭐라고? 사문어 통족이라는 거 같은데? 이게? 오 오우 아아아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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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쇼가 어? 빨리 한번 오실라게 해볼게 오 맛있어 비닐떡 양이 매일 날 오, 네 broaden 우 빌내 아 그지 후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는 거 하지 않으면 그치고 너 그거 잘 먹으면 돼 아 그래? 그거봐 그치고 너 그거 잘 먹어 맛있어 고마워 다이어트 다이어트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두가지를 많이 먹었지만 먹어주세요 영광 더 많은 매움나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은데 아이씨 먹지 말라니까 아이씨 먹지 말라니까